5월까지는 꼭 잘 나왔나요. 저기 뭐야, 핸드폰, 엘탈 되는 것 같으면 부탁드릴게요. 어, 월드폰으로 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오늘 촬영은 또 파주입니다. 아, 요새 파주에서 많이 촬영하네요. 너무 좋네요. 오늘 나가는 촬영이 급하게 잡힌 촬영이라서 조금 정신없습니다. 뭐 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잘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차를 또 빌렸습니다. 아무래도 차를 사야 할 것 같네요. 아무튼 이제 조심히 촬영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힘내 볼게요. 빨리! 도전RI ME 월드폰 months 어제 früh bumps 야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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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숨만 나오네 아무튼 파이팅 할게요 밥도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스튜디오 거기에 가서 남은 분량 촬영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꿀찰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피곤하네요 아무튼 힘들어 볼게요 가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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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누워서 쇼카 등받이에다가 발을 올려봐봐 반대로 해서 저쪽으로 누워봐 등받이 쪽에 얹어봐 에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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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엉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